안녕하세요. 한국의 문화유산 소개채널 디그닥 프로젝트입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1부는 다들 보셨나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건립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담았으니 보시고 오시는 것 추천드릴게요. 2부는 원각사지 석탑의 각 면면마다 수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조각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화재에 관심있는 분들은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거의 같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텐데요. 현재 학계에서는 원각사지탑이 경천사지탑의 모망이라는 설의 거의 정설입니다. 경천사지탑이 먼저 만들어졌고 세조를 비롯한 태조때부터의 조선 초기 원목들은 경천사를 비롯한 개경, 인근 사찰들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충분히 경천사지탑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대한 탑의 웅장함, 화려한 조각과 대리함이라는 강대의 귀한 소재에서 오는 넘사벽 같은 아우라를 조선의 수도 한양의 사대문안에 세움으로서 왕관의 힘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현재의 랜드마크 같은 개념이라고 할까요? 옅은 표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원각사지 10층석탑은 경천사지탑에 뒤지지 않는 멋진 모습으로 각 면마다 불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인지 탑의 기단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기단부는 편의상 아장 평면이라고 지칭했는데 정확히는 20각의 평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평면 형태는 탑 53층까지 이어지며 4층부터는 정방형의 평면으로 바뀌면서 10층까지 이어지지요. 이러한 모습으로 탑을 보는 우리에게는 실학적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지대석 위로 하대저석은 3단으로 구성되었는데요. 굽다리, 방영단, 중석받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대저석 제일 아랫단인 굽다리 부분에는 마모가 많이 되었지만 당총은이 조각되어 있고 그 위로 각진 방영단을 두고 복면 무늬를 조각한 중석받침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중석받침 위에 하대 중석을 올려놓고 그 위로 기단의 탑석들마다 아랫면엔, 앞면은 윗면에는 복면을 조각하였으며 탑석의 중간은 보드라지게 띠를 두른 형태로 돌출시켜 몰한 인동초등 여러 문양들을 조각해놓아 합의 의장을 더해줍니다. 하대갑석, 중대갑석 모두 같은 형태인데 상대갑석 상불만 탑심 1층의 난간석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대 중석에는 용문, 사자문, 연화문 등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층 기단 위에 재반 시설을 수호하며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를 지민다고 하는데요. 즉, 불상의 대자로 많이 쓰이는 사자전화 왕이 앉는 자리인 용상 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 각 면마다 중앙에 가장 넓은 뇌는 용을 배치하고 그 좌우에는 사자를 배치하고 다시 그 좌우로는 용을 배치하는 구도는 사방이 같습니다. 대신 각 면마다 다른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으며 용과 사자 주변으로는 숙파, 연꽃, 모란, 구름 등을 함께 조각하여 각 면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못된 마음을 갖고 불교와 탑을 대하면 용과 사자들에게 혼출이 날 것만 같습니다. 중대, 중석에는 일부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다시피 서유기 도상을 배치하였습니다. 음, 웬 서유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서유기는 불교를 원료로 하였으나 꾸대의 일반 소설로 변모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서유기는 중국 명나라 때 오승은이 지었다고 하는 백해본 서유기입니다. 서유기의 주인공이자 삼창법사로 유명한 실제 현장은 당나라 때의 승려로 629년 장안을 출발하여 인도 각지를 돌아다닌 후 경전, 불상, 불사리를 갖고 645년에 귀국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여행기는 대당 서유기와 당나라 승려 혜립이 지은 현장의 전기인 대자은사 3장전을 통해서 꾸대에 전해지게 됩니다. 현장의 업적과 명성이 워낙 대단하고 유명한 탓에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은 점차 신비화되어 가는데요. 여행기는 전설적인 모험담으로 변하고 사찰의 벽화 또는 석탑의 조형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현장이 경전을 구하러 가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현장추경도라고 지칭하며 이는 10세기 중반 이전부터 그려져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장의 여행기는 희국으로도 공연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원나라 때부터는 책으로 출판되었으며 서유기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내 연구자는 이 원나라 때의 서유기가 경전사지 및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서유기 부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각사지 석탑 기단부에 새겨진 서유기 부조는 총 22장면입니다. 20장면은 중대중석에 있고 두 장면은 상대중석에 있습니다. 중대중석의 남면 중앙과 북면 중앙의 배치와 몇몇 도상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서유기의 대체적인 흐름에 맞추어 각 부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일행이 사막을 건널 때 사화상을 만나는 장면으로 이야기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던 사오정이 현장을 만나 개과천선 한 이후 해골목걸이를 풀고 불문해 기이하는 모습입니다. 왼쪽에 무릎 꿇은 사오정과 해골목걸이 현장, 손오공, 저팔개, 용마 등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현장이 국법행을 떠나게 되는 계기 즉, 여행의 시작이 되는 장면으로 당태종의 무차대의 장면입니다. 당태종이 현장에게 법회를 주관하게 하고 그를 삼창법사로 임명하였습니다. 현장은 서욕에 가서 경전을 얻어 돌아오기 위한 서원을 바랍니다. 오른쪽 정각 속에는 황제가 앉아있고 왼쪽에 현장이 앉아있으며 정각 밖의 승려들과 관리들이 서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역사 속의 현장은 몰래 국경을 넘어 서욕으로 떠났지만 설화 속에서는 당태종의 칭령에 따라 취경의 임무를 맡고 떠나는 것입니다. 삼창법사의 최종 목적은 천축 영치산 내음사의 경전을 구해오는 것이지요. 이류경의 오주영 문장 전산고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원각사 탑의 미래를 새겨놓은 장면은 아니고 서유기에 나오는 제세국 금광사 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금광사의 보탑은 서기가 바라는 탑이었으나 요괴가 사리를 훔쳐가자 광채가 사라지고 탑이 더럽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적팔개가 요괴를 끌어내 쫓아났고 손오공은 사리를 되찾고 영지초를 얻었습니다. 되찾은 사리를 보탑의 13층 보병 속에 안치하고 영지초로 쓸자 금광사 탑은 다시 새로워지고 빛을 내게 되어 여러 나라들에서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면의 왼쪽에는 서기가 뿜어져 나오는 탑이 있고 그 옆에 탑을 치고 있는 것이 적팔개 그 오른쪽에는 적팔개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삼장과 그 뒤로 손오공과 사오정이 있는 모습입니다. 거미요괴가 삼장을 납치하려는 장면입니다. 왼쪽은 많이 마모가 되어 있지만 한 명은 아니고 적어도 두 사람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에는 삼장의 석장이 떨어져 있습니다. 중앙에는 손오공인 듯한 인물이 손해 여의봉을 들고 쫓아가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그 뒤로는 사오정이 오른쪽에는 적팔개가 용마를 끌고 따라가는 모양입니다. 적팔개 뒤로는 초목이 조각되었고 그 왼쪽 모퉁이에는 거미줄이 표현되었습니다. 경천사 석탑의 부조는 거미요괴가 삼장을 안고 가는 모습인데 원각사지 탑 역시 끌어안고 가는 모습으로 조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아직 다 보지 못한 서유기 부조를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